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의 농업법인 종묘 주식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나무는 피칸 호두입니다. 피칸 호두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바로 옆이 하천입니다. 하천 정비를 해서 이 묘목 나무를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피칸 호두가 거의 한 8년생 되는데 지금 피칸 호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또 작은 것은 안 열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나무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한 30주가 있습니다. 30주가 있는데 이거를 평균 쾌가는 조건으로 지금 20만원에 이렇게 600만원, 2, 3원, 6, 600만원에 30주를 지금 매물로 내놨습니다. 우리 여기 주주 농업법인 기술 주주님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전화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농업법인 종묘 주식회사에서 설가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